계속해서 지금 김호중씨에 이어서 박상민씨까지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호중씨 이야기가 계속 논란이 끊이지 않고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 하지만 이 팬들의 일각에서 두두네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팬들에게 선물을 받았던 김호중씨의 김호중씨의 모습을 짧게 다시 보시죠. 와 대박이죠. 그리고 엄청 무거워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투바로티 카페 회원분들이 저희 색깔을 정해주셨던 게 임페리얼 퍼플이라고요. 임페리얼 퍼플로 디자인되었고 금으로 투바로티 그리고 아리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중씨와 관련해서는 과거의 일들이 다시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요. 김호중씨가 3년 전이었습니다. 수백여 명의 악플러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비용을 팬들이 대신 부담한 사실이 또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2021년 당시에 한 2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한 건데요. 공식 팬카페에서 누가 이 소송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이제 모집을 한다라는 글이 올라와서 실제로 3천 명 넘게 참여를 했고요. 2억 7천만 원 상당이 모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한 변호사 사무실에 1억 원 이상 착수금으로 전달된 정화까지 지금 파악이 된 것인데요. 일단 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김호중씨 본인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사실은 팬덤, 팬클럽에서 이렇게 소송 비용을 전액 다 부담하고 진행이 됐던 것이라고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런데요. 만약에 저렇게 변호사 사비를 대납해주면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세무적인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다만 사실은 팬들이 팬심을 가지고 이렇게 거액의 돈을 모금을 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김호중씨가 음주운전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악의적인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다시 소송전을 펼칠 그런 모습들이 팬덤을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정확하게 제가 다시 짚겠습니다. 팬덤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지 김호중씨 측에서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팬클럽 내부에서 자료 수집이라든지 김호중씨에 대한 뭔가 악플로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다 모으고 있는 수집 단계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요. 지금 김호중씨가 가지고 있는 혐의가 여러 개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영장실질심사 때도 4개였고 지금 검찰로 이첩이 되면서 음주 혐의까지 지금 추가된 상황인데 이런 사실관계를 언급하는 것도 명예훼손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송에 팬들이 만약에 소송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 비판을 하는 분들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을 하는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범죄 사실을 저지른 대상자에 대해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견을 개질한다라는 것이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추가가 됐는지 여부가 수사기관 단계에서는 쟁점이 되는 부분이고요. 단순하게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저 행동은 잘못됐다라는 식의 의견 개진만으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